아 주연이가 왜 울어요 주연이가 그 뭐냐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뭐 있다고 하더라고 병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너가 죽는다 이건 아닌데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져가지고 그럼 저 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 너 빼면 우리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잖아 12명이 더 보이던데 아 제발 이게 거짓말이기를 계속 바랬죠 일단 장사를 못한다 이것도 되게 큰 문제였지만 그게 더 걱정이 됐어요 같이 같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? 아 그니까 검색은 해봤어 형이 이거라고 하더라고 H 근데 원인이 뭔지 알 수 있어요? 아 활동 좋아한 이 사람 소양 같이 반 아 혹시 주연이 영상 찍을 때 그런 거야? 그게 풀밭하고 양하고 막 그러면 소요 소양 접촉한 사람 주연이밖에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건소에서 뺐잖아. 우리가 다 통과가 됐잖아. 다 통과가 됐잖아. 감사합니다. 이게 그거 보건소. 네. 한 번은 못하게 됐다고 몰카하는 건데. 우리 연기 실력이면 잘할 수 있어. 그건 그렇죠. 우리 연기 실력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누구를 해야지 믿을 거예요. 영훈이 아니면 주현이? 주현이 형 괜찮은 것 같아요. 주현이가 잘 속긴 하지. 주현이 형 잘 속아요. 무슨 말 하지? 잘 속는 편이. 진짜 말도 안 되는 말 해도 좀 진짜 속아요. 그래서 나 지금 오면서 너무 걱정되고 그러고 주현이도 너무 걱정되고 우리도 다 걱정되고. 그러니까 증상이 피로감이 심하고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 있대. 그리고 땀 많이 나는 사람인데. 저는 더워서 그런 거예요. 저번에 영훈이 나랑 촬영했을 때. 아 맞아요. 땀 엄청 피우듯이 심했다며. 그리고 말을 더듬을 수 있대. 말을 더듬을 수 있대. 왜 웃어. 키야 왜 웃어. 아니에요. 생각했는데. 다 주현이 내용인 거예요. 말을 더듬고 땀이 많이 난다 했었나. 그래서. 아. 이건 몰카다. 그것 때문에 더 속았어요. 그런 게 너무 잘 맞아서. 말 더듬는 거에서. 그래서 심각하구나. 완전히 걸렸구나. 완전히 걸렸구나 진짜. 아 그리고. 이게 단체 생활이니까. 지금 한 명인데. 옮길 수가 있어. 옮길 수가 있어. 그래서. 혹시. 같은 방 쓰지. 영훈이가. 잘하면 따로 지낼 수도 있어. 주현이. 솔직히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이거 나 혼자 쓰는 거 미안하다. 진단소 있어요. 진단소. 이거 지금 줘요. 누가 정신을 미치지 못해. 진짜. 하하하하. 몰래카메라였어요. 몰래카메라였어요. 아아야야야. 아아. 진짜. 너 진짜 믿었어? 내가 진짜 멀카를 써야죠. 멀카메라였어요. 아아. 몰래카메라인 거 알았어요. 아악. 진짜 다행이다. 살 수 있는 데 있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. 제가 잘 속아요. 진짜 잘 속아요. 어, 순수해서? 순수해서? 되게 매력 있는 친구죠, 주연님. 덩치하고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말을 해보면 생각보다 순수하고 착한 친구인 것 같아요. 처음에 너무 긴장해서, 너무 진짜 믿어서 지금 아직까지 심장이 떨려. 일부러 더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울었던 거예요. 사실은 상윤이 형 눈물 때문에 몰래카메라가 더 확실해졌어요. 아, 상윤이 형 왜 갑자기 울지? 저 좀 나겠는데? 왜냐면 상윤이 형은 눈물이 많기보다 강하거든요, 마음이. 그리고 좀 더 내가... 나쁜 컨셉을 없어야 했는데, 형이 안 받아줬어요. 아, 근데 난 솔직히 이거, 난 이거 몰카인 줄 모르고 진짜 속으로... 아니, 형이 형 진짜 나쁘다. 현재야, 이건 좀 아니다, 이거. 아, 진짜? 아, 잘했네, 나? 맞아, 맞아. 연기를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역할을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너무 몰입을 한 것 같아요, 저도. 우리 이제 오픈할 수 있고 허가도 받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한 번... 건강하자 합시다, 건강하자. 하나, 둘, 셋! 건강하자!